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으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웅은과 역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휴가 잘 다녀주세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또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뉴욕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약간 주춤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지지부진하네요. 답답한 걸 넘어서 7월이 9개월 만에 하락전환, 하락으로 끝나는 그런 장이 돼서, 계절적 요인이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떻게든지 7월에 가장 중요한 거는 4차 팬데믹, 델타 변이의 확산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20일째 굉장히 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수가. 확진자 수가. 그러면 8월에는 한 번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우리 증시도 마음을 놓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적 요인들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러고 8월이 조금 왜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이게 공모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금 흐름이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간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바로 올라온 다음에는 대개 지금 공식이 공모주 간다면 따상에 실패하고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초반의 분위기를 잡는 데 있어서의 공모주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장외 거래하는 것들을 보니까 따상 이후의 변화가 조금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공모주 열기가 얼만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느냐가 초반 분위기 작성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크래프톤의 공모도 시작이 되고 카카오뱅크가 또 이번 주에 상장하죠. 여기에다가 많은 공모주들이 계속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게 미국의 경제주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업률하고 비농업 분야 고용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야말로 지금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해석이 지금 바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나오면 경기 좋아지는데 그런데 테이프링 할 것 같아. 이거는 나오고 만약에 이 숫자가 잘 못 나오면 아직도 우리가 V자 반등에 성공을 못 해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나오든지 일단 호재가 아닙니다. 악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어서 미국 시표에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초반 장세에서는 호재보다는 아무리 좋게 숫자가 나오더라도 악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우리 증시에는 7월 12일이죠. MSCI 지수 변경이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종목은 없는데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개 외국자분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7월 18일 FOMC 분명히 회의록이 나오는데 진짜 속내들이 어떤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이 FOMC 회의록이 중요한 건 바로 이어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거기에 우리가 어떤 앞으로에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조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7월 21일 날은 바이든 행정부에 경기 부양책이 나오는데 잘 아시지만 오늘부터 사실 미국 정부는 부도가 나도 지금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한도를 연장시키는 게 지난달까지였는데 오늘부터는 소위 말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잔고가 한 4,500억 달러 정도 있기 때문에 버티기는 하지만 10월까지 지금 분명히 서로 공방이 많을 거고요. 다행히 아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조금씩 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서는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 의회의원들이 휴가 가기 전에는 뭔가 만들어놓고 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거 안 되면 10월, 11월까지 가서는 진짜 디폴트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어떤 지뢰가 하나 크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7월 26일 날 한국은행 금총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을 확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진짜로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지난주 주말에 쭉 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7, 8가지의 이벤트들을 잘 보셔야 하고요. 8월에는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4차 팬데믹이 한 번은 꺾이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전에는 3,200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높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8월 시장이 오늘부터 시작이 될 텐데 날씨도 무덥지만 일단은 좀 답답한 시장이 8월에도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좀 알려주셨고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 잠잠해져야 지금 막 1,5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번 좀 꺾이면서 뭔가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8월에 한 번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